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돌입니다. 오늘 울산의 포항 구령포에 햇가메기가 출시되되서 울산 달동의 매콤명떼찜 속촌의 어장으로 왔습니다. 가서 이제 가메기 처리고 하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돌입니다. 오늘 여기 속촌의 명태찜에서 햇가메기 포항에서 구령포에서 직접 가서 보고 가져오신 물건인데 오늘 가메기 처리니까 얀부지게 쌈 사서 먹겠습니다. 첫 가메기 바라와서 이렇게 먹는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그렇고 엄청 푸짐해 맛임맛삼 괜찮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초장은 뿌리부자마 그 음 음 음 대ask 우리 삼촌도 도전 알먹어? 예 음 음 음 음 음 어떠세요? 최고? 음 고춧가루 와 진짜 살아있네 오징어순데 명태찜도 맛있죠? 여기 사장님께서 요리 대회 같은 거 나가시고 어제 주최하는 요리 대회도 추천 많이 받으셔가지고 방송도 많이 나오셨거든요 잘하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시민들한테 음식을 손부해주는 자리가 있잖아요 항상 소리받으시거든요 가맥이가 안 딱딱해도 좋네 가맥이 먹으면 야채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 좋은것 같애 이번엔 랩 쌀가루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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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잎이 맞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맛있다 해주시니 다행이네 다행이네 끝이 보입니다 계란 이쁘게 썰어주세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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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는데 다시마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시마쌈 예 다시마쌈이 됐네요 다시마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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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중간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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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는 동안 아 정말 실수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장에서는 판매되는 가격이 진짜 35,000원이고 사장님 혹시 배달도 하나요? 여기 배달의 민족에서도 구룡포 횟과매기를 주문해서 드실 수 있답니다 정말 푸짐하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희 옆에 삼촌도 지금 명태찜에다가 순대 엄청 많이 드셨는데 신선한 구룡포 횟과매기와 맛있는 명태찜, 오징어 순대까지 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